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강아루 저는 옥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임시랜TV에서 업니가치가 라는 새로운 프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희 업니와 제가 임시 구석구석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업니와 저의 그런 케미도 기대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면 꼭꼭 첫 방송이야 첫 방송이 언제죠? 3월 9일날? 네 3월 9일 여러분 날짜 꼭 기억해 주시고요 3월 9일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니 또 한마디 해주세요 자 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웃고 같이 즐깁시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힘내요 꼭꼭 잘 눌러 뭐를 눌러야 되죠? 구독 구독 좋아요 안녕